네, 저는 이 강의를 맡게 된 박성식이고요. 바로 강의 자료를 보내고 시작할게요. 네, 아시다시피 이 수업은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부 4학년 수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학소 번호가 SCS 404인데 SCS가 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고요. 저는 이번에 9월에 새로 임용이 된 신임 교원이고 오늘이 9월 3일인가요? 9월 2일이네요. 오늘로 지금 출근은 이틀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공지능학과에 속해 있고 지금 인공지능학과의 교수님이 저 포함해서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학과장님이고 다른 한 명이 저고요. 저희가 2분 반인데 제가 알기로 1분 반을 이제 저희 학과장님인 김지희 교수님께서 맡으시고 이제 그 수업에 뭐 인원이 다 찼거나 뭐 시간표가 좀 안 맞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분반이 개설돼서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박사를 받았고 저는 학사랑 박사를 전부 기계공학과에서 나왔어요. 기계공학과에서 로보틱스를 전공을 했었고 이제 로보틱스 중에서도 뭘 했냐면은 이제 머신러닝이랑 로봇 제어를 약간 전공을 했는데 이제 뭐 근육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가지고 뭐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판별을 하는 걸 머신러닝을 써서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로봇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를 네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공학과긴 한데 뭐 로보틱스나 머신러닝 뭐 확률 이런 거에 좀 네 특기가 있어서 이제 이번에 인공지능학과에 처음 뽑히게 됐고요. 네 저도 사실 뭐 여러분들 학부 4학년인데 뭐 따지고 보면은 네 저보다 선배님들이죠. 여기 동국대학교에서 벌써 최소 4년 이상을 계셨던 분들이니까 저는 이제 이틀 차입니다. 이틀 차인데 이틀 차인데 지금 맨날 새벽에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하여튼 그렇고 오늘은 이제 첫 주차 수업이고 머신러닝에 대한 인트로덕션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일단 수업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네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은 박성식이고 여기 메일 주소도 있고 여기 핸드폰 번호도 있고 이번에 임용이 된다고 새로 만든 연구실 홈페이지 주소도 여기 있습니다. 한번 구경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뭐 저한테 얘기할 게 있으면은 뭐 메일 써주셔도 좋고 뭐 그냥 문자나 전화 주소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조교가 이건 학생이 배당이 됐는데 네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는 다 한 것 같고 근데 웬만하면은 조교는 괴롭히지 마세요.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저랑도 몇 번 본 지 안 되고 해서 뭐 그냥 강의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일단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편하게. 조교한테 물어보다 상관은 없고. 네 지금 네 조교도 같이 수업을 듣고 있고 또 조교는 또 한 그 김지희 교수님 수업도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 시간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10시부터 12시라고 하는데 이게 사막점인데 왜 2시간씩 이틀을 하죠? 원래 1시간 반 아닌가요? 그래서 뭐 대충 짧게는 뭐 1시간 반에서 뭐 길어지면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소는 잠시만요 한번 채팅을 좀 볼게요. 혹시 문제가 있나? 아 채팅 없네요. 어제 원래 제가 강의 때문에 핀마이크를 준비를 했거든요. 뭐 노트북 마이크나 다른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린다고 해서 핀마이크 정도만 있으면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핀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강의를 라이브를 하지 못하고 다 녹화를 해서 올렸고 오늘은 그냥 그래서 학교에서 지급한 카메라 겸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목소리가 많이 울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핀마이크를 쓸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장소는 그래서 오늘처럼 네 이클래스 통해서 웹엑스 수업을 할 거고 비대면 100%입니다. 네 시험도 비대면으로 볼 예정이고요. 오피사원은 일단 수업 끝나고 30분 정도 남아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뭐 별도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한 분들은 뭐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뭐 시간 조율해서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일단 두 권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주교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PDF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뭐 영문판이든 한글판이든 좀 사시면 좋을 거 같아요. 책이 꽤 좋더라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인 거 같은데 좀 뭐랄까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상관없이 좀 흥넓게 되게 보기 좋게 그 각각의 토픽들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책인 거 같고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주로 수업을 하게 될 거니까 그 강의 자료 대부분도 이 교재에 있는 내용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 듣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 강의 교재 찾아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고요. 부교재로는 이거 좀 나온 지 오래된 책으로 2006년인가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머신러닝에 있어서 그래도 꽤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저 책에서 끌어다가 설명을 할 거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PDF가 있어요.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 누르시면은 PDF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선수 과목으로는 파이썬이랑 기초 수학 인문지능 인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 수업들에서 뭐를 다루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고 그냥 김지기 교수님 따라서 일단 했는데 그냥 뭐 기본적인 파이썬을 할 줄 알고 뭐 선형 대수, 벡터랑 행렬이랑 뭐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니더라도 제가 뭐 필요하면은 충분히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강의 홈페이지는 E클래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 또 별개로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이제 뭐 강의 자료라던가 영상 같은 게 좀 괜찮으면은 좀 저장을 해 두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번 학기 종관 하면은 뭐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했던 수업들에 대해서는 뭐 학기나 연도에 상관없이 다 홈페이지에 모아두려고 하니까 뭐 필요하면은 여기 와서 보셔도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강의 계획서에 나온 대로 이번 학기 강의는 총 15주를 해서 뭐 각각의 토픽들에 대해서 주 단위로 좀 커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으로는 좀 기본적인 머신러닝 개념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로는 이제 요즘에 좀 많이 핫해진 원래도 핫했지만 더 핫해진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방법들을 할 거고 각각의 수업 날짜를 여기 오른쪽에 같이 써놨어요. 아 이거를 써야겠다. 여기 각각 수업의 날짜를 여기 오른쪽에 써놨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왼쪽이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첫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이 기준이고 그다음 주 월요일이랑 묶어서 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월 2일이랑 다음 주 9월 7일 월요일이 첫 주차 수업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서 이제 5주차 때는 이때 수요일이 추석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수업 안 할 거고 대신에 뭐 제가 필요하면은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중간고사는 따로 시간 안 잡고 그냥 수업 시간을 볼 거고 여기 그래서 수요일에 휴강을 하고 월요일에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주에 이제 12월 7일 월요일에 수업하고 12월 9일에 수요일에 휴강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월 14일 월요일에 시험을 보면서 종강을 하는 걸로 하겠고 이때도 시간은 수업 시간에 할게요. 네, 그래서 뭐 스케줄은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수 매기는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 좀 뺄게요. 이거 일단 출석 출석이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에 이제 홈웍 20%를 할 건데 출석 같은 경우에는 23회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주차 출첵 안 하겠습니다. 두 번이 빠져서 총 23번 수업을 출첵을 할 거고요. 보강도, 보강도 제외하고 출석 점수를 그런 식으로 매길 거고 이제 출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에 자동으로 이 수업을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출석했으면 10점 지각은 5점 그래서 지각 두 번이면 결석이랑 동일하게 됩니다. 결석은 0점 해서 전체 출석 점수 합친 다음에 그걸 23회로 나눠서 이제 10점을 100점을 할 거고요. 이제 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10월 26 월요일에 중간고사 보고 만점에 30점 곱해서 30점으로 만들고 12월 24일에 시험 봐서 40점으로 만들고 그리고 홈업 같은 경우에는 각 숙제별로 나오는 점수에다가 20을 곱해서 전체 합을 100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쓰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잠시 채팅방을 잠깐 들릴게요. 아유, 없네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출결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웹엑스를 통해서 시험을 볼게요. 그래서 뭐 시험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들어오셔서 카메라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보려는 그 책상 위랑 자기 몸이 다 보이게 카메라를 설치를 해주셔서 카피를 방지를 할게요. 그래서 손으로 뭐 하나 뭐 얼굴을 얼로 돌아가나 다 보이게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한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채팅방이나 아니면 이 클래스 통해서 시험 문제를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 수업 시간 동안 동시에 시작을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 마친 다음에는 그 카메라에 보이게 시험지를 한번 보여주고 그거를 스캔해서 올리고 이제 원본도 실제로 필요하면 제출하는 식으로 해서 채점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방법을 정해서 따로 또 공지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시험을 볼 거고 숙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정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이나 수요일 수업에 공지가 되면은 이제 기한은 일주일에 기한을 줘서 월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일요일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 아니면은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내시면 되고 숙제의 채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리 아프지 않게 딱 그냥 딱 세 가지 경우로만 채점을 할 거예요. 숙제 뭐 10점짜리 숙점이다 제대로 풀었다 그러면은 100% 만약에 좀 상패가 많이 불량하다 아니면은 좀 많이 틀렸다 이러면은 20% 2점이죠. 10점 만점이면 2점 그리고 제출 안 하던가 딜레이를 하면은 그냥 0점을 줘버려서 뭐 채점하는 사람이 그냥 편하게 그리고 뭐 웬만하면은 뭐 내면은 만점 드릴 거예요. 이거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성의 있게 해라 하는 김에 그냥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주로 뭐가 나갈 거냐면 뭐 간단하게 문제를 푼다던가 뭐 주관식이 되겠죠 주관식 주로 주관식 아니면은 뭐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뭘 짜서 내라 아니면은 뭐 제가 읽을 만한 거 아니면은 논문 같은 거 레포트 같은 거 그런 거 올려드리면은 뭐 이거를 뭐 간단하게 뭐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내라 아니면 이거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봐라 데이터 주고 뭐 그런 그런 숙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E클래스 통해서 올라갈 거고 대출도 E클래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세팅을 한번 볼까요? 아 깨끗하네요. 넘어갑니다. 이제 뭐 강의 평가 방법 외에 좀 별개로 얘기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잠시만요. 녹화되는지 한 번만 볼게요. 어제 좀 너무 슬픈 경우가 있어서 아 되고 있네요. 네. 강의 끝나고 녹화는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항상 올려드릴 거예요. 다시 보기는 E클래스에 올릴 거고 그리고 다시 보기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종강 때까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이다 해서 다시 봐야 된다 아니면 뭐 내가 서 빠졌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거 그래도 비대면 강의의 아주 대표적인 강점이잖아요 이런 거 써먹어야죠. 안 그래도 지금 비대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뭐 제가 뭐 필요한 경우에 뭐 좀 보충할 만한 자료나 수업이 필요하면은 뭐 녹화를 하던가 준비를 해서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근데 뭐 이거 꼭 뭐 봐야 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뭐 웬만하면은 출체계 포함 안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예전부터 학생 때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건데 학기 내내 여기 링크에 들어가면은 구글 시트가 있어요. 구글 시트에 그냥 간단하게 이름 입력하고 의견 입력하고 이거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이름은 필수가 아니에요. 이름을 안 써도 제출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익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채팅방이나 뭐 메일로 피드백을 주셔도 되지만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아니면 너무 그냥 뭐 간단하다. 간단한 얘기다. 이런 거는 여기 링크 들어가 가지고 언제든 이번 학기 내내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뭐 오늘 수업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 좀만 쉽게 해달라. 뭐 말을 천천히 해달라. 말을 천천히 해달라. 라던가 뭐 그런 것들 뭐 그냥 그런 거 다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뭐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뭐 건의사항이든 아니 뭐 뭐든 뭐든 얘기하세요. 여기 항상 열어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수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강의로 이제 슬슬 넘어갈게요. 잠시 물을 한 장만 하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말이 빠른가봐요. 어제는 3시간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 뭐 실시간이 아니라 재녹하여서 더 말이 빨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시간짜리 수업을 녹화를 했더니 1시간 반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나름 2시간이라고 지금 30장을 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 1시간 만에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을 끄는 중이에요. 농담이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뭐 이 수업에서는 결국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다루게 될 텐데 요즘 뭐 워낙 얘기가 많죠. 머신러닝이니 딥러닝이니 인공지능이니 수업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분반으로 나눠진 수업이어서 이제 다른 교수님이 했던 수업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훑어봤는데 이 수업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괜히 이런 말 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수업 시간에 좀 머신러닝이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생이지만 대학원에 간다면 대학원에 가는 거랑 이 수업을 비교를 하면 이 수업은 이제 약간 해변가에서 노는 느낌이에요. 딱 머신러닝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해변가에서 와 바다다 해서 와가지고 막 물장면도 좀 치고 뭐 수영도 좀 하고 튜브도 좀 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머신러닝에 대한 거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흥미가 생기고 뭐 연구를 좀 해보겠다 석사를 하겠다 박사를 하겠다 하면 이제 점점 왜 해수욕장에서 바닷가로 들어가면 이렇게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점점 내가 여기 턱까지 이제 물이 잠기다가 언제부턴가는 이제 발이 닿지 않잖아요. 발이 닿지 않으면 이제 막 내가 헤엄을 치든 튜브를 타든 배를 타든 해서 떠올라야 되는데 이 수업은 아직은 발이 닿는 영역이에요. 발이 닿는 영역이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수업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 수업이나 이 다 다음 수업 정도 되면은 이제 발이 안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헤엄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저기 뭐 영화 친구에 나오나요? 저기 가까운 섬까지 이제 헤엄을 쳐서 가는 게 결국 뭐 하기를 하는 걸 텐데 어쨌든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충분히 만끽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발이 닿는 선에서는 많이 들어가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여기에요. 발이 발이 안 닿기 직전까지 들어가 보는 게 목표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개념적인 설명에서 끝나면은 사실 그거는 저는 수업을 듣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즘 너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사실 뭐 개념적인 얘기나 뭐 의미 같은 거 좀 피상적인 얘기는 너무 찾아보기가 쉬울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는 약간 직접 부대끼면서 느끼는 거를 좀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어렵게는 안 하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론적인 거 수학적인 개념을 써가면서 이게 뭔지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 계획에 보면은 여기 하나하나가 되게 큰 토픽들이거든요. 뭐 리그레션 이것만 해도 되게 안에 내용이 많고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깊이는 아니어도 분명히 되게 충분히 깊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거기까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할게요. 이거 맨 첫 페이지를 바꿨어요 사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아저씨 되는 건가? 이거 원래 어제 강의 자료에는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AI 알못이에요. AI가 진짜 뭐하는 건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AI 직접 짜서 돌려보면 알겠지만 잘 안될 때도 많거든요. 실제 부대께보면은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의에서는 이걸 할 거예요. 내가 짠 게 고양이가 아니라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개가 나오는 일이 많겠죠. 네. 우리가 할 거 아닌 겁니다.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다 들어오셨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그리고 뭐 그 뭐죠? 앤드류 응인가요? 머신러닝 대가분이 하는 그 콜세라인가요? 그 오픈 코스 강의에서도 그분이 맨 처음 인트로덕션에서 언급하는 말이 이거예요. 머신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가 어떤 능력을 갖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내가 이거를 명시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뭐 뭐 해라. 라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뭐 그저 그 그 이 뒤에 이제 그 이메일에 스팸 필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내가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뭐 어떤 모델이 됐든 간에 그거를 다 기술을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내가 이거를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경험을 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팸 필터의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메일을 담당하는 어떤 전산 시스템이 있어서 스팸 필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맨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단어를 그냥 금지할 수도 있죠. 금지어 만드는 거죠. 금지어. 뭐 광고 들어가면은 짤른다던가. 그러면 광고 자르면은 뭐 광, 별표, 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글자 넣어가면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스팸 필터가 한 거에 대해서 또 스팸은 안 걸리게 또 피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새로운 단어를 추가를 해야 되고 추가를 해야 되고 하면은 끝도 없는 싸움이 되겠죠. 사실 스팸 필터라는 게 결국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매번 포 잃고 외양간을 맨날 고치는 거죠. 이런 거 나왔으니까 추가를 하고 그러면은 끝도 없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미 이미 스팸 필터는 예를 들면은 스팸 필터의 예시들이 있겠죠. 스팸 필터의 예시들이 너무 많겠죠. 그냥 이메일 주소 만들어만 넣고 모아보면은 스팸 필터는 그냥 쌓이는 거고 스팸은 그냥 쌓이겠죠. 그냥 내가 이메일 아무 때나 뿌려놓으면은 스팸은 막 자자자자자 쌓일 거고 그리고 내가 스팸으로 거르지 않아야 할 어떤 정상적인 이메일들도 뭐 충분히 많이 있겠죠. 너무 많겠죠.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스팸인 게 뭔지도 알고 스팸이 아닌 게 뭔지도 아니까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리는 거죠. 너가 이거 한번 학습해봐 그래서 뭐가 스팸이고 뭐가 스팸이 아닌지 너가 스스로 한번 찾아봐 해서 돌리는 게 스팸 필터에 들어간 머신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책에 나오는 그림으로 읽는 건데 결국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죠. 내가 이 스팸 필터 아이고 레이저 포인터 내가 이 스팸 필터 문제가 뭔지 잘 들여다보고 어떤 단어를 차단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서 규칙을 쓰는 거죠. 아 요거를 막아라 돌려봐 아마 잘 안 되겠죠. 어? 또 새로운 단어가 있네 이런 단어를 걸러볼까 또 추가를 하죠. 이거는 런치를 해도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이미 문제가 벌어진 이후에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스팸 데이터와 스팸이 아닌 데이터들을 들고 와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트레인 트레인 레진을 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습을 돌리면 얘가 이제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 걸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이제 자동으로 거르고 있다가 뭐 좀 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뭐 학습을 더 추가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모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스팸 필터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사실 거의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돌아가는 구조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차 알게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너무 느리게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두 번째는 머신러닝 세 번째는 요즘 많이 나오는 딥러닝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듯이 제일 넓은 의미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한 모든 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건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전후 좌우에 카메라가 달려서 차선을 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나가는 차들을 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보행자를 인식을 하고 신호를 인식을 하고 표지판을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이루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어떤 툴이에요. 내가 이 카메라를 보고 차를 찾아라. 이 카메라 안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저 앞에 있는 차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 신호등이 파란불이냐. 그런 것들이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방법들로는 되게 풀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머신러닝이 나오면서 우리가 데이터가 생기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학습을 시켜서 뭐는 이제 이미지만 보면은 차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야.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어떤 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여기 뭐 Feature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어... 여기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어떤 뭐 사과의 이미지가 있다고 쳐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rgb 값이 들어 있잖아요. 여기서 Feature 특징 특징이라고 하는데 특징을 추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 뭐 어... 테두리가 요렇게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해 주는 거예요. 뭐 여기 꼭다리가 있어.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 여기에 모서리가 있어. 아니면은 요기에 사과라는 물체가 여기 책상 위에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어떤 데이터 맨 처음에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로부터 인풋 데이터가 있겠죠. 뭐 카메라가 되면은 rgb가 될 수도 있고 뭐 거리 센서로 뭐 뭐 여기 이 주변에 거리 값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가지고 특징을 일단 추출을 해요. Feature라고 해요.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엣지 아니면 뭐 바운더리 아니면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런 특징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보통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feature를 다루는 거를 이제 feature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는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앞단에서 이 feature가 얼마나 물리적인 특징 같은 거를 잘 반영을 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안에서도 하나의 좀 하위 분야에요. 딥러닝이라고 해서 머신러닝 중에서도 좀 더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이어 계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레이어가 뭐 기존보다 점점 더 많아져서 굉장히 깊은 구조를 갖는 러닝에 대해서 맨 처음에 딥러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머신러닝들보다 차별화가 되는 점이 있어요. 차별화가 어떤 점에서 되냐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더 계층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더 많은 계층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좀 더 추상화된 의미를 결국 제일 밑에 단에서는 어떤 로우 데이터나 피처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 상위의 의미들을 점점 얻거든요. 물리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가 있을 때 뭐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다. 뭐 그 위에는 오브젝트들이 뭐 어떻게 위치해 있고 결국 사람은 맨 끝단에서는 어떤 상황 자체를 인식을 하잖아요. 뭐 지금은 방이다. 뭐 강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 뭐 간단하게는 맨 밑에서는 어떤 물체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고 그 위에서는 또 점점 더 하이어 레벨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자칭적인 표현으로 추상화가 더 강하게 되죠. 특히 딥러닝의 강점 중에 하나가 피처가 없어도 돼요. 피처 자체도 자기가 학습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요거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요건데 제 생각에는 여기 이 아티피셜 인텔리어전스는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크고 그중에 머신러닝이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중에서도 딥러닝이라는 이 알맹이가 요즘에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해서 이 아티피셜 인텔리어전스가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핵심을 딥러닝이 드디어 구현을 해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몇 십 년?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되게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만 먹을띠. 에이 다 흘렸어. 머신러닝 자체를 보면은 머신러닝도 이제 저만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저는 기계공학, 기계공학 중에서도 로보틱스를 전공을 했는데 여기에 로보틱스가 없네. 좀 서운하다. 여기 로보틱스. 로보틱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5만 분야에서 머신러닝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요즘 뭐 예를 들면은 휴대폰에 받는 어지간한 앱이나 사이트나 이런 데에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이 안 들어간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안 들어간 걸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여기 나온 수많은 예시들 굳이 보지 않아도 머신러닝은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업도 만들어지고 굳이 꼭 머신러닝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이나 적어도 좀 쓸 수는 있고 써본 적이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냥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오늘 인트로덕션이니까 그냥 한번 훑어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스포 비전 뭐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얘를 얘에 대해서 어떤 창값을 주느냐 얘를 학습을 시키는데 스팸 필터처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아니면 얘가 뭔지를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에 이제 스포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 이제 언스포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뭐 여기 밑에서도 막 엄청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고 여기 밑에도 막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사실 그냥 머신러닝이 있으면 일단 처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게 얘가 스포바이즈드냐 언스포바이즈드냐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꼭 이렇게 두 개로만 나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세미 스포바이즈드 내지는 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찾아보세요. 뭐 셀프 스포바이즈드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것도 요즘 좀 나오는데 네 그리고 뭐 슈퍼비전이랑은 약간 별을 달리하지만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좀 요즘에 꽤 가까움을 받고 있죠.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되는 두 번째로는 목표가 되는 출력값의 종류에 따라서 얘를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파이 한다고 하죠. 얘가 뭔지 분류를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립트하고 카테고리가 된 어떤 값을 줘요.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보고 얘가 사람이냐 개냐 고양이냐 뭐 컴퓨터냐 차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게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내지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전공했던 걸 예로 들면은 이제 근육신호를 보고 사람이 지금 어느 동작을 했냐 뭐 앉았냐 일어났냐 걷냐 뛰냐 를 클래시피 클래시파이 하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는 모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게 있었죠. 두 번째로는 회기 이거는 통계학에서도 나오죠 회기 내지는 그 엑셀에도 있는 뭐 추세선 이런 거죠 추세 뭐 1차 회기 2차 회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이 뭐냐면은 컨티뉴스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로봇공학자니까 예를 들자면 뭐 포지션 폴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뭐 앵글 감이 오시나요 아니면은 뭐 주가지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제가 로봇틱스 전공이라서 리그레션 딴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계공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False Regression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행체신호, 근육신호를 보고 이 사람이 근육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냈냐 이런 거를 뉴턴으로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 실수잖아요. 컨티뉴스한 값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걸 Regression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좀 약간 작은 분류긴 한데 Det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True False로 나오는 거예요, Binary Value. 예를 들면은 뭐 스팸 필터도 스팸이 클래시피케이션도 되지만 사실 Detection도 되죠. 근데 Detection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뭔가 이상한 값을 감지하는 거 있죠. Outlier 탐지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막 모여있다가 갑자기 하나 삑! 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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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요런 거를 요런 거를 감지하는 거. 지금이 정상이 아닌 거를 감지하는 거. 뭐 그런 게 있겠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를 학습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 올려서 뭐 배치러닝을 한다고도 하는데 이거 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시스템이 일반화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데 뭐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죠. 수퍼바이드러닝은 레이블이 있죠. 레이블이 뭐 레이블이라고도 하지만 뭐 타겟이 되는 실제 트루스가 되는 밸류죠. 참인 값. 내가 내가 이거를 학습을 해서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쓴 거에요. 스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요런 수퍼바이드러닝에 뭐 많은 방법이 있어요. 요거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언스폼바이드러닝. 이라고 해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사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도 네. 사실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답니다. 지금 갑자기 바로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요거 잠깐 넘어가는 걸로 잠깐 이걸 한번 구경하고 올까.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제 연구실에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여기 제가 쓴 여기 논문이 가장 최근 논문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셀프 아답티브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제가 쓴 게 셀프 스파바이드러닝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논문 제목에 셀프 뭐 스파바이드러닝 이런 말이 나오고 제가 한 일이 어? 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지금 보이는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나중에 따로 보세요. 제 거 논문에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은 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보이나요? 다시 강의 자료로 어? 네. 강의 자료예요. 강의 자료. 강의 자료입니다. 오케이. 강의 자료. 네. 이거는 강의 자료 그냥 딴 얘기니까 그냥 재끼고 다시 갈게요. 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게 스파바이드러닝이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파바이드러닝이라고 리얼리스트 네이버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내가 빨간색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고 파란색 데이터 아이고 파란색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리고 여기 기존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제일 가까이 있는 예를 들면은 4개를 보자 라고 정의를 했으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4개의 샘플을 보고 4개의 샘플을 봤더니 지금 빨간 게 3개고 파란 게 하나니까 아 얘도 빨간 거다 라고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 리얼리스트 네이버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영역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결국 여기 예를 들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샘플들끼리 요 요 선을 경계로 요 선 요 선을 경계로 이제 여기일 때는 빨간색이라고 할 거고 여기일 때는 파란색이라고 하겠죠? 반대로 요 쪽에서도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서 여기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는 파란색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는 빨간색이라는 디시전을 내릴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빨간색이 되고 여기가 다 파란색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리얼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이 그림 보여요? 이렇게 약간 아 이거 뭐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요런 모양의 형태로 나옵니다. 보면은 결국 가까운 두 점을 이어놓고 수직선을 그어서 그거가 이제 파티션이 되는 거죠. 약간 무슨 그거 같지 않아요? 영록소? 식물세포 오는 거 같지? 이렇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리얼리스트 네이버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같네요.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세라는 게 나오죠. 추세라는 것도 여기 보시듯이 파란색의 창값셀 가지고 이런 어떤 데이터의 거동을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리그레이션이죠. 이거는 리니얼 리그레이션의 일종이라서 선형으로 나오고 콜리노미얼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다 스토바이지드 러닝이죠. 왜냐하면 창값이 있으니까. 반면에 언스토바이지드 러닝은 요런 거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이고 클러스터링이 빠졌네. 여기 앞에 나오는데 요거 요 그림 있죠. 요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요게 제일 대표적인 언스토바이지드 메소드고요. 요게 사실은 색깔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없는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그냥 평범한 데이터들인데 이게 보면은 뭐 크게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의 집단을 이루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그룹들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이제 클러스터링이죠. 군집을 이루는 걸 찾는 알고리즘.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 없이 돌리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기서도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얘네 둘이 가깝고 얘네 둘이 가깝고 그 다음 얘가 가깝고 그 다음 뭐가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 하이럴렉티컬한 클러스터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단에서는 요거가 맨 처음에 묶이고 요거가 맨 처음에 묶이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F가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는 요거 두 개가 묶이네요. 알겠어요. 이러니까 하이럴렉티컬 하이어렉티컬 클러스터링. 계층적인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죠. 여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물분류하는 거 이거 뭐 뭐 이거 되게 이것도 뭐가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통분류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나무 익히 보면 나무 익히에 되게 재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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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 더 잘할 테니까 영어로 할게요.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넬러시스라고 해서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데이터가 어떤 요런 색의 직단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요쪽 방향으로는 되게 베리언스가 크죠. 베리언스가 최대화되는 방향이 아마 요축이 될 거고 베리언스가 최소가 되는 방향이 아마 요 수직인 게 될 건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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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시스를 얻어내는 거를 이제 PCA라고 해요. 요것도 나중에 아마 배울 거예요. 요것도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이 이루어지는 언스퍼베이지를 얻는데요. 요거 티슨이 이거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미지나 뭐 이런게 되게 차원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작은 이미지만 해도 뭐 50 by 50만 해도 값이 벌써 200 2500개인가요? 2500개가 나오니까 굉장히 높은 차원의 데이터인데 그거를 그거를 이제 디멘셔널 리덕션이라는 걸 통해서 차원을 압축하는 거죠. 내가 최대한 이 정보들을 살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른 막 그룹들이 잘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뭐 차원을 추소를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여러가지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되게 다 차원의 어떤 데이터를 지금 2D에다가 2D인지 3D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리덕션을 시켜서 차원을 축소를 시켜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그거를 해주는 되게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하나에요. 네. 넘어갈게요. 요거 아까 얘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보면 압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요거 요거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세미 스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게 아니라 요 우리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 캡차 있잖아요. 요게 사실은 제가 알고 있죠. 이게 사실 데이터를 얻는 거래요. 자 스퍼바이즈드 레이블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셋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레이블을 매기기 힘든 어떤 샘플들을 주고 이제 사람이 그걸 보고 매기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건널목을 골라라 해서 우리가 딱딱딱 매겨주면 그러면 레이블 데이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퍼바이즈드 러닝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지만 역으로 우리의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결국 사실 뭐 뒤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데이터가 중요하죠. 데이터가 많은 게 참 중요하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 좋은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것 자체도 좋은 머신러닝을 쓰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세미 스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실제로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도 있고 없는 데이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막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가 세모인지 네모인지 알아내려면 여기 있는 이 회색의 언레이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뭔가 적절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세미 스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한번 갈게요. 이거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거 유튜브 찾아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지금 화면이 공유가 안 될 것 같아서 클릭은 안 할게요. 보면은 이거 주차하는 게임인데 이거를 이제 강화학습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고 처음에는 막 되게 이상한 데 가서 부딪히고 이러다가 막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얘가 이제 딱 주차를 여기다 가서 딱 되거든요. 강화학습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강화학습이 중요한 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얘가 행하는 액션이 있고 그 액션에 따라서 얻어지는 리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을 때 뭐 주차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주차할 때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길었느냐 아니면 뭐 주차한 다음에 최종 위치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보다 얼마나 멀고 가까우냐 뭐 얼마나 얘를 반듯하게 잘 됐냐 뭐 다른 차량 박았냐 안 박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워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워드를 보고 다시 얘는 뭐 리워드를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얘를 최대화하든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또 다른 액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액션을 하고 리워드를 받고 액션하고 리워드를 받고 근데 이 리워드를 보고 액션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서 여기 딱 나오네요. 시행착오를 통해 그러나 충분히 탐색과 활용 간의 절충을 통해 이걸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강화를 해 나간다는 뜻에서 강화 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줄여서 RL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 꼭 이 영상이 아니어도 리인포스먼트 러닝 찾아보면 게임하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슈퍼마리오 깨기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나중에 그런 거 종강하고 한번 짤 수 있을까? 뭐 하여튼 그래요. 네. 아이고 잠시만요. 3분만 쉬었다 할게요. 물을 좀 떠올겠습니다. 녹화는 잠시 일시중지를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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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없나? 없네. 아, 다 시작하기 전에? 아휴, 좀만, 좀만 실패할게요. 제가 사실 박사 졸업을 작년 여름에 했는데 박사 졸업하는 마지막 1, 2년 동안 거의 한 20kg가 쪘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너무 살이 쪄서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물을 되게 많이 먹게 되네요. 아, 살 빼야 되는데 언제 빼지? 언제 빼지? 한 모금만 더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재시작하고 녹화가 되는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가? 여기 타이브 오브 머신러닝을 보면 이제 슈퍼비전에 따라서 슈퍼바이지드 러닝 슈퍼바이지드 세미 슈퍼바이지드 리포스먼트 러닝 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 목표가 되는 출력값에 따라 이건 별개예요. 이거랑은 슈퍼바이지드 리그레션 뭐 언스툼퍼바이지드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별개의 별개의 항목이고요. 다만 이 위에 것 이 위에 것들에 따라서 잠깐 몇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나머지는 이거 이 네 가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좀 머신러닝과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오늘 수업은 끝날 것 같네요. 네. 다시 내려갈게요. 여기는 죄송해요.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넣느냐 어떻게 넣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배치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데이터를 다 올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 올린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한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뭐 정말 머신러닝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꽃 사진을 보고 이게 뭐 어떤 꽃인지도 아니었어요. 특정한 꽃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꽃 그 꽃 중에서도 어느 종류에 속하느냐 뭐 이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셋이 되게 작아요. 그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메가바이트 단위겠죠.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은 그거 그냥 다 올려서 학습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뭐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이터 이미지 넥 이런 거 보면은 단위가 뭐 그냥 기가바이트도 아니고 막 몇십 몇백 기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컴퓨터 생각해보면은 다 올린다는 게 결국 뭐 램에다가 올려서 계산을 할 텐데 그냥 생각만 해봐도 잘 안 되잖아요. 배치러닝이라는 거는 결국 그런 막 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기가를 넘어서 뭐 테라바이트 뭐 페타바이트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런 사이즈의 데이터도 아마 분명히 많겠죠. 테라가 문제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 배치러닝은 전부 다 올려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들어가요. 그 컴퓨터 자체 뭐 이제 이게 그냥 데스크탑 레벨이 아니라 서버도 보통 서버가 아니라 막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한계가 뚜렷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이 바뀌면 이거는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반면에 뭐 이런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아직은 느낄 수 없지만 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솔루션이 되겠죠. 우리가 결국 학습을 통해서 이 모델을 어디론가 수렴을 시키는데 그 해에 전체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해를 수렴을 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로컬 미니마 하면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글로벌 미니멈 여기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데 빠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창값이겠지만 여기가 로컬 미니마가 되겠습니다. 지역 최저값.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온라인 러닝이에요.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전부 다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개수로 한 개 데이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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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면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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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가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점심적으로 뭐 영어로 하면은 뭐 이터러티브 내지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리컬시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 학습 단계가 빨라요. 저 같은 경우에 다시 제가 했던 연구를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생체 신호가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1초에 막 천 개씩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체 신호를 보고 로봇을 실시간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1ms 이내 한 샘플에 대해서 1ms 이내에 일어나게 만들어서 샘플 하나 들어오고 학습을 돌리고 얘를 가지고 로봇을 돌리는 데까지 1ms 안에 해결을 해서 이제 전체의 사이클을 1khz로 1초에 1000번씩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온라인 러닝이죠.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쭈쭈쭈쭈 들어오니까 그거를 나도 맞춰서 짜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하는 게 온라인 러닝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좀 불규칙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샘플이 매번 바뀔 테니까 전체 샘플을 보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매 샘플만 보면서 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좋겠죠. 당연히 컴퓨팅 자원이 제한적일 때 이거 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지 하여튼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겠죠. 요새는 이제 중간적으로 미니 배치 러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특히 뉴럴 넷이나 뉴럴 넷이나 아니면 딥 딥 뉴럴 넷 뭐 요런거 요런거에서 많이 나와요. 뭐 이런거 블로그 좀만 찾아보면 뭐 배치 사이즈를 뭐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데이터셋을 미니 배치라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데이터를 여러개로 쪼개서 각각에 대해서 배치 러닝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배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배치 사이즈 내가 이 미니 배치를 얼마나 한 번에 몇 개씩 가져가서 학습을 시킬건가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치랑 온라인 방식의 절충일 거고 뭐 중간적인 방법이니까 요런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요즘에는 미니 배치를 씁니다. 어지간하면 네트워크 수업 시킨다 하면 미니 배치 사이즈 이거 항상 나와요. 넘어갈게요. 이거 일반화에 대해서는 요것보다는 약간 요 뒤에 있는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요 그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파란색의 여기 파란색의 데이터들이 있고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리그레션이 요렇게 싸인처럼 초록색으로 나오는 경우인데 이제 요 파란색 데이터들을 가지고 초록색을 찾아보자는 건데 일단 뭐 그냥 컨스턴트라고 하면 요렇게 그냥 짝대기가 나올 거고 얘가 1차 함수다 하면 요 파란색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형으로 추세하는 어떤 선이 나올 거고 뭐 2차다라고 하면 요렇게 잘 나오겠지만 만약에 얘가 여기 8차인가요? 9차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해계망측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는 적당히 왜냐면 모델이 이 모든 어떤 모델이 이 모든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지 않죠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러한 에러가 적당히 줄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억셉터블한 모델 같은 경우에 에러도 적당히 있지만 그 데이터의 어떤 경향도 적당히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 여기 마지막 같은 경우는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노이즈도 섞여 있을 거고 뭐도 섞여 있어서 아주 정확하지 않을 텐데 그거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그냥 리그레션을 해 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거기로 가면 결국 일반화의 문제라는 거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머신러닝은 결국 일반화예요 머신러닝은 결국 뭔가를 예측을 하는 건데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일반화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 여기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믿으면 이 데이터는 정말 노이즈가 없고 아주 퍼펙트하면 요런 데이터 요런 모델로 플러스를 해 놓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마일드하게 일반화를 하면 요정도가 나오겠죠 아니면은 얘가 선형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으면 노이즈에 대해서 요정도를 허용을 하는 범위에서 예측을 하겠다 이거죠 결국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고 일반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 기반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 아니면 모델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두 개의 그림을 예를 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세모랑 네모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리얼리스트 네이버 기억나요? 그거에 따르면 여기 내가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들어왔을 때 사례 데이터만 보고 생각을 한다 하면 여기는 세모가 많으니까 나는 세모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사례 기반적인 접근인 반면에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이 세모와 네모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이 경계선이 어떤 형태를 따를 건지에 대한 뭐 모델이 있어요 물리적이든 뭐든 간에 모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은 아까는 그냥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데이터만 봤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델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같이 활용을 해서 이제 디시전을 내리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사례 기반 학습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부 다 올려놓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방법이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도 더 늘어나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그냥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면은 그냥 경계가 여기 이렇게 딱 또렷하겠지만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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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구불구불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많다는 거는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리얼비스 데이버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모델 기반 학습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어떤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뭐 가정을 하든 아니면 알고 있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머신러닝이 결국 자기만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고 이어서 이제 오늘 끝까지는 좀 머신러닝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뭐가 있고 결국 머신러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관계를 찾아내려는 블랙박스를 찾아내려는 건데 그게 인풋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그 관계를 잘 찾아내는 거는 머신러닝이 해야 할 문제지만 사실 머신러닝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것도 있고 학습을 돌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어떤 뭐 여러가지 모델의 학습을 돌려서 나왔는데 그중에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를 좀 이어서 할게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의 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책에도 나온 그림인데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X축은 데이터의 크기죠 여기 Y축은 정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서로 다른 방법들을 썼는데 뭐 이거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 빨간색으로 나온 메모리 베이스드 방법이 그래도 다른 방법들 중에서는 뭐 같은 데이터를 써도 이 방법이 비교적 좀 낫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알고리즘도 데이터가 같으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 정확도의 변화를 가져온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데이터의 크기일 뿐이었다 알고보니 데이터만 많으면 방법에 관계없이 다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프죠 결국 뭐 어떤 의미에서는 머신러닝 방법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이거죠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그래프에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법을 써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데이터를 잘 모아와라 이게 되겠죠 데이터만 잘 모으면 학습은 끝내주게 돌릴 수 있다 복잡한 문제 모든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가 관건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 램에 대해서 컴퓨터 램에 대해서 다 다 익 램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데이터도 어떤 의미에서는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죠 좋겠죠 많으면 좋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데이터셋 자체를 정말 방대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고 의미있는 연구 주제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막 여러가지 물체에 대해서 막 오만가지 사진을 모으는 일 자체도 굉장한 일이죠 그거를 막 그래서 온라인으로 올려놓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일이죠 그 제가 전공했던 생체신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공개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육신호에 대해서 여러가지 동작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데이터 여러 동작의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더 파워풀해질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리즘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되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두번째 나오는 얘기는 이거 책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거 GDP 국가의 소득이랑 생활의 만족도 에 대한 어떤 관계인데 일단 여기 먼저 파란색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가진 데이터들로만 학습을 시키면 이런 점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빠진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이런 빨간색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GDP가 그 만족도 인생의 만족도에 비례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평균과는 다르게 저소득인데도 행복하고 고소득인데도 그냥 그럭저럭 행복한 이런 데이터가 빠져 있었다면 이런 데이터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이 점선으로 리그레이션 했던 게 이렇게 실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기울기 차이가 사실 상당히 큰 거잖아요 지금 GDP에 따른 삶의 질을 보고 있는데 꽤 상관관계가 있다는 원래의 점선 결과보다 굉장히 낮아지죠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뽑은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전체 데이터를 잘 대표하느냐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옛날에 책에도 선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있으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집전화를 랜덤으로 돌려서 하는 여론조사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집에 전화가 있는 세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집에서 울리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 어떤 어떤 나이대냐 아니면 어떤 성별이냐 뭐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끊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이 페이지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어 여기였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결국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 집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랜덤으로 돌려서 이제 선거에 여론조사를 한다 이러면은 뭐 세대의 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집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집에 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전화한 시간에 따라서 그 집에 누가 있을지도 달라질 거고 또 그 전화를 받아서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뭐 뭐 다양한 뭐 연령대나 뭐 사회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뭐 그런 거를 다 뭐 하려면은 뭐 핸드폰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데이터가 처음에 있던 이 파란색 데이터가 전체 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를 했느냐 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회기가 맞느냐 뭐 원래 정선이 맞느냐 아니면은 뭐 바뀐 실선이 더 맞느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그룹을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을 거고 뭐 경향성에 대해서 그걸 따르지 않는 어떤 아웃라이어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하는 데이터 자체가 전체 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또 데이터셋이 너무 작으면 샘플링 노이즈의 영향이 크다 사실 노이즈라는 거는 결국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렇게 일정하게 존재해야 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어떤 값이 있는데 여기에 노이즈가 있어서 샘플링이 이렇게 두 개가 됐다고 쳐봐요 이거 두 개만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데이터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회기를 갖는 건지 아니면 뭐 노이즈가 이렇게 나왔을지 이렇게 나왔을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쌓여서 여기 주변으로 막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야 이제 아 노이즈가 어느 정도고 평균이 어디쯤에서 형성이 되는지 이런 어떤 분포를 알 수 있을 텐데 데이터셋이 작으면 샘플링 노이즈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통계적으로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난이 모일수록 그 노이즈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이 크더라도 애초에 샘플링이 바이어스가 돼 있으면 창값보다 다른 데 있으면 그러면은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바이어스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필연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다음 얘기는 아까도 나왔던 과적합과 미적합에 대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이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오른쪽으로 올수록 모델의 복잡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뭐 다항식의 차수가 점점 높아지는 식으로 모델의 복잡도를 높였고 이제 반대로 갈수록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 0차부터 1차, 3차, 9차까지 나왔고 결국 우리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충분히 데이터의 경향성을 나타내면서도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차나 노이즈에 대해서도 충분히 허용을 하는 그 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적합하게 선정을 해야 되죠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델이 단순해서 아직 데이터의 경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런 노이즈가 조금 이상한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여기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 적당히 노이즈가 있으면서도 적당히 데이터의 경향성도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초록색 선이 참이라는 선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알기 어렵죠 만약에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인다거나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현재의 모델이 언더피팅이냐 오버피팅이냐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도 있겠죠 여기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데이터를 너무 많이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들을 모두 퍼펙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과하게 피팅이 된 모델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데이터 주변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그 경향성이 너무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지금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듯이 그러니까 과적합이 된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죠 근데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거고 미적합이 된 경우에는 좀 비교적 쉽죠 모델이 너무 단순하니까 학습된 데이터에서조차 부정확하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여기 한 페이지를 추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대개 어 그런 식의 그래프가 자주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모델에 복잡도가 있고 나중에 교차 검증할 때도 나오겠지만 정확도가 있을 때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어요 좀 더 잘 그려 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도 있죠 이 파란색이 뭐냐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사용한 데이터셋이고 이게 예를 들면 실전에 나갔을 때의 결과죠 테스팅이라고 하죠 뒤에서 나옵니다 아 이거 반대로 그렸네요 이게 정확도가 아니라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은 결국 대충 어느 정도에서 이게 이게 되겠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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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기준이겠죠 여기가 이제 아마 적합한 피팅이 될 거고 이제 여기서는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점점 오차가 줄어들지만 이제 여기 이 부분은 과적합이 되는 거죠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맞추는 바람에 실전에서는 이제 오차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결국 과적합이나 미적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이거는 결국 과적합인 경우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이건 거의 만병통치약이죠 아니면은 더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거나 정교화라는 걸 넣어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여기 앞에 예시 같은 경우에 모델의 복잡도에 대해서 어떤 코스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오차를 줄이지만 여기에 줄여야 되는 거에 코스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오차 더하기 코스트 두 개를 같이 최소화해라 모델에 대한 코스트를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교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적합도도 같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차와 모델의 적합도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를 비교를 해가면서 둘의 합을 같이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미적합 같은 경우에는 쉽죠 뭐 모델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그냥 뭐 파라미터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나오지만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빛살이가 났네요 초 모수라고 해서 결국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어디론가 수렴을 시키는 거죠 해를 구한다고 하죠 근데 이거 같은 이 모델의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정해지겠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정해지겠지만 그 이외에도 미리 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위에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거든요 파라미터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결국 개입을 해서 정해주는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뭐 이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려는 시도도 있기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파라미터에 대한 파라미터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치 사이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사람들이 그래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파라미터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게 왜 두 페이지가 들어갔을까요? 요 한 페이지는 날라고도 상관없겠네요 여기 딥뉴럴 네트워크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모델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이제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뭐 웨이트를 맨 처음에 어떻게 초기화하고 액티베이션은 어떤 펑션을 가져갈 것인가 로스 펑션으로 뭘 고를 거고 히든 레이어의 숫자는 몇 개를 가져갈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해야 할 모델 디자인에 속하구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이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뭐 각각의 노드에 들어가는 웨이트들이라던가 그리고 이 전체를 또 관장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미니 배치 러닝할 때의 뭐 러닝 레이트라던가 아니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니 배치의 사이즈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남아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데이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적합한 피팅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일반화의 오차를 줄이면서 뭐 가적합이나 이런 것도 강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학습이 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평가하는 걸 테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사실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 아니다 이거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거기에 일부를 할당을 해서 이거는 학습에 쓰고 이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둬서 이제 학습을 쓴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쓰는 데이터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도중에는 절대 이 안 쓰는 데이터는 절대 보지 않고 학습 데이터로만 학습을 다 시키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기 전에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쓰는 거죠 그리고 검증은 이제 학습 내에 속하는 건데 내가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또 안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의 일부를 또 가지고 가서 이제 검증을 하는 데 씁니다 밸리데이션 하는 데 쓰는데 보통 한 번으로는 조금 운이 좋아서 잘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교차 검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잘 나와 있죠 전체 데이터셋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단 테스트 데이터셋을 하나 꼭 떼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써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선정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거를 열 번을 반복하죠 템폴드 클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열 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이제 1번을 밸리데이션을 쓰고 이 아홉 개로만 트레이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번을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나머지 아홉 개로 학습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10번을 제외한 걸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 10번으로 밸리데이션을 해서 일단 여기까지가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안에서 이제 대충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에큐러시나 스탠더드 데비데이션이 나오고 그거에 이제 실전으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여기에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노 프리런치 디오램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 모델 머신러닝의 모델이라고 함은 결국 단측을 얼마나 일반화하고 단순화하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무시할지는 결국 우리가 판단을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물리적인 고찰을 통해서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모델을 다른 모델보다 선호할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데이터만 있으면 그렇겠죠 그럼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선형이 좋을 수도 있고 뉴럴넷이 좋을 수도 있고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알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당연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을 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가정을 해야겠죠 합리적인 합리적인 범위 하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뭐 검증도 시행을 하고 뭐 피팅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거죠 결국 여기 뭐 노 프리런치 TORM이라는 거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거를 뭐 얘기했다는 점이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서론을 좀 받고 머신러닝이 뭘 하는 거고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이랑 뭐 대표적인 방법들 몇 개를 그냥 예시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에 있는 문제들 뭐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는가 뭐 내지는 뭐 피팅 모델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뭐 피팅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뭐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뭐 교차 검증을 어떻게 실시를 해서 뭐 주어진 모델이 학습된 모델이 어떻게 잘 학습이 됐는지 확인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 저희 주교제의 첫 번째 챕터에 거의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아주 일부분은 이 비속책에 있는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